캄보디아로 비자 찍으러 가요. 비자 얻으러 가요. 금호 버스를 타고 캄보디아 목바위로 가서 비자를 제가 받아야 돼요. 걸어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내일 도착합니다. 지금 버스가 1시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 버스를 타러 이제 이동하고 있어요. 이동할 거예요. 작은 버스로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가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금 버스로 갈아 탑니다. 그러다시 목바위로 바로 가죠. 여행자 거리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이에요. 여기서 금호 버스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까 16인승 조그만 봉고차를 타고 이쪽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목바위 가신 분들은 이렇게 금호 버스를 프롬펜까지 끊고 캄보디아 북경 도착해서 넘어가게 되면 휴일계수에 한번 서요. 캄보디아 초입에서 거기서 내리셔가지고 근처 미니 호텔스 갈 쪽에서 바로 이렇게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내려오는 차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 또 내려온 차를 타고 거치면 넘어오시면 돼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운전버스기사 보조예요. 저 사람이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입국할 때 여권을 걷어가지고 비자를 반체 비자를 이제 발급을 맡깁니다. 지금 이제 여권을 이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따가 이제 돈을 내려둡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돈을 내려둡니다. 아 마물람도 이렇게 찝시 35불이에요. 달라고 하는 금액이 차가 중간에 휴게실을 한번 갔다 와요. 예전에는 안 갔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가네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길인데 화장실이 근데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경북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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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넘어가면 캄보디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출국심사를 맡는 거예요. 여기 앞에 넘어가면은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됩니다. 저기 앞에는 이제 출국심사를 맡은 사람들이 버스를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보조기사가 역할을 갖고 왔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있으면은 나중에 이름을 불러줘요. 출국하는 출국심사를 다 맡은 사람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다시 버스로 이동합니다. 버스 타고 좀 가면은 이제 캄보디아 국경선이 따로 있어요. 더 한 번 더 내려서 입국심사 받아야 돼요. 바로 이제 이렇게 앞에 캄보디아라고 써있죠. 캄보디아 입국하는 곳입니다. 여기 와이파이가 여기까지는 터지는데 여기 넘어가게 되면 무선 데이터가 터지지 않는 거죠. 여기가 캄보디아 입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버스에 내려서 입국심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권을 이제 입국심사를 다 끝났어요. 여권을 받고 다시 차량 있는 데로 가야 돼요. 바로 앞에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 국경 근처에서 국경 앞에서 한 2, 3분 정도 가면은 휴게소가 나와요. 그 휴게소에서 내리면은 주변에 민요 호텔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시설은 형편없어요. 근데 가격은 싸니까 하룻밤 주무시기에 괜찮은 곳이 있습니다. 버스 타고 또 이동 중에 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없네요. 아침에 100%를 충전하고 나왔는데 3G도 쓰고 유튜브도 좀 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배터리가 3%뿐이 없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도로가 많이 깔끔해진 거예요. 여기가 그 주변에 이게 다 카지노예요. 한국사람 운영하는 카지노도 있고 중국사람이 운영하는 카지노 뭐 여기 현재 카지노 여기는 이제 카지노 지역입니다. 이쪽에 식당이 많이 있는데 길거리 보시게 되면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길거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식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밤에는 더더욱 쉽지가 않고 낮에는 그래도 보이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좀 위험해요. 여기 휴게소예요. 예전에 제가 여기 한 세 번 왔는데 그 티티라는 미니 호텔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보이길래 한번 물어보니까는 가격이 괜찮아요. 거기 티티라는 것도 35불인가 이렇게 한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45불짜리예요. 45불은 좀 약간 비싼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여섯 하룻밤 지내기에는 괜찮아요. 에어컨도 다 있고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여기가 위치상으로 휴게소 프롬펜까지 가는데 목바위 건너서 바로 휴게소에서 한 1분 정도 있는 호텔이에요. 여기 홀리데이 호텔이라고 커피숍도 옆에 있고 다행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잔 할 수 있게 됐네요. 이쪽은 호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시장 골목 같아요. 지금 해가 질려고 6시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해가 질 거에요. 여기 메인도로인데 먼지가 엄청 날립니다. 포장은 돼 있는데 인도가 비포장이에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는데 요런데서 또 날치기 조심해야 돼요. 한눈 팔았다가는 작살납니다. 이게 안개가 아니라 먼지예요. 흙먼지 장난 아닙니다. 이런데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얼굴이 크게 보이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차량해요. 누군가 나를 계속 따라오네. 예전하고 지금하고 별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간판도 여기는 아직까지 교육을 많이 못 받는 나라다 보니까 간판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가 보통 한 15년 전 얘기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베트남말도 있네요. 여기는 최소 3개국은 3개국은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개국은 하거든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그리고 영어 하나 더 붙이면 3개국어 네 예전하고 여러분들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이쪽 지역 경제의 발전이 뭐 쉽지는 않네요. 슈퍼에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뭐 물건 좀 사러 왔는데 중국 꽤 많아요 혹시 여기 중국 투자자들이 많아 가지고 가격표시가 다 달러로 표시가 되요 잃어버리면은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슈퍼를 좀 둘러보고 어 하룻밤 있을 동안에 먹을 거 를 보고 있습니다 물 2병 콜라나 과자 하나 스파게티 컵라면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8,000원 이에요 베트남동으로는 한 14만 6천 동 이렇게 나왔어요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길거리 음식이에요 가격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음식을 이렇게 팔아요 음식을 튀겨서 줘요 음 그래서 저도 하나 사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맛있어 보이던데요 얼마인지 좀 봐야 되겠어요 맛도 좀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이렇게 담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튀겨줍니다 핸드폰 조심해야 돼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만지 모르고 그냥 싸다는 느낌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튀긴 다음에 물어보든가 튀기 전에 물어보고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아저씨가 오이 담아주는 거 저는 오일 잘 안 먹어 가지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튀김이 되게 상태가 좋아요 세기름인데 보통 시장바닥에서 이렇게 세기름으로 잘 안 튀겨주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섬의 음식이다 보니까 믿고 먹는거죠 저기 앞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이렇게 이유가 있죠 아줌마가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셔요 그래서 2달러 이게 2달러에요 제가 5만동 주니까 만동을 거실로 주세요 그래서 만동은 팁으로 줬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닭다리에요 치킨을 튀겨 놓은 거를 이제 그렇게 담아서 파네요 먹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찍어 놓은거기 때문에 좀 눅눅할 것 같고 그래도 뭐 여기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좋은거죠 여기 길거리 식당이에요 이렇게 과일도 과일도 팔고 사람 사는 곳이니까 팔 수 있는거는 다 팔고 있는거죠 이 바닷가도 아닌 육지에서 조개도 팔고 해산물도 팔고 다 파네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낮에는 별로 없었는데 캄보디아 번호판은 하얀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에요 캄보디아가 쓰여 있어요 여기는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컵숍이에요 근데 제가 중국사람인 줄 알고 자꾸 중국말 하는데 한국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어가 안 통하네 여기는 아 영어는 호텔 진짜 별 있는 호텔들 4성 5성 요런데만 영어를 좀 통할 것 같고 길거리라든가 이런 데서는 베트남어도 안 통해요 오리지널 캄보디아 분들이 많다 보니까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상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베트남어는 부가적인 거고 캄보디아를 무조건 써야 돼요 영어는 통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는 그래서 쇼를 해야 돼요 손가락 쇼 그래야지 그래도 이게 돈 낼 때 걱정이죠 그래서 베트남어는 낼 수 있어요 달러도 낼 수 있는데 근데 캄보디아 돈을 안 갖고 있으니까 베트남어로 해결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쪽 지역에서는 이게 1달러 50이에요 일단 베트남어 따지면 한 한 35,000돈 이 정도 되는 건데 맛술이 어떤 맛인지 이렇게 깨득 깜짝이야 약간만 저분도 베트남어 한대 아마 바보 됐네 그리고 약값 요거는 베트남 동이죠 소치민 할아버지 우리의 영웅 영웅 자 여기 캄보디아 돈이예요 여기 국왕이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그래서 잔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천 뭐라 그러지 배탐동을 캄보디아 돈을 뭐라 그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천이에요 예전에 이제 많이 예전엔 봤어요 봐서 배탐동을 썼기 때문에 캄보디아 돈을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받아본 거는 또 요번이 또 처음이에요 그만큼 뭐라 그럴까 돈의 값어치가 없다 보니까 일단 달러하고 베트남 동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거 같아요 뭐라 여기도 화폐 단위가 커가지고 아까 산거 산거를 저녁으로 한번 먹으려고요 컵라면을 먹었는데 또 길거리에서 길거리 음식이니까 소스에요 이렇게 칠리소스하고 여기 현지 소스를 같이 섞은 거 같아요 먹방도 아니고 먹방도 아니고 혼자 잘하죠 혼자 쇼도 잘하고 그래서 아까 튀긴 거 커피는 저리가 이제 어어 하나 굴러갔어 어이씨 어묵이에요 거의 다 어묵이고 어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소세지인지 어묵이에요 어묵이에요 옥수수 들어간 어묵 어묵 맛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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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씹혀요 먼지가 많아가지고 이 먼지가 여기 안에 아 그래서 아까 자기가 치킨 하나 주고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먼지가 많으니까 그냥 길거리에다가 음식을 딱 펼쳐버리게 되면은 그 안 보고 눈에도 뽀얗게 보이잖아요 그 홍먼지들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근데 자동차들이 줄여다니는 길이다보니까 비가 안 와서 홍먼지가 그렇게 일어나니까 음식을 이렇게 딱 보관하는 거예요 홍먼지 좋아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돌이 쉽해요 이게 이게 근데 맛은 괜찮아요 자 아침 해 아침 해가 떴습니다 여기도 아침이 일찍 시작을 하는데 야 이 캄보디아 국기가 저 정도로 될 정도 놔두면은 좀 저건 아니지 이 나라의 그래도 국기인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서가 보이네요 국기가 저 정도로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쓴다는 거는 아닌데 뭐 하여튼 일단은 버스 휴게소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저렇게 이제 저기 앞에 있는 버스가 호치민으로 가는 버스예요 내려가죠 저 버스를 타고 같이 쭉 내려가면은 어 캄보디아 출국하러 가면 돼요 그리고 다시 베트남 입국하면은 어 이제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가서 휴게실에 가서 버스를 기다릴게요 차들이 저렇게 다녀요 포장도로 하고 비포장도로 하고 그래서 먼지가 장난아닌데 저기 앞에 보면은 이제 버스가 서있죠 저기 휴게소예요 그리고 요쪽에 미니호텔이 몇개 있는데 옛날거구요 내려가는 버스인지 올라가는 버스인지 가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타면은 어 다시 프롬패널 올라갈 수 있다고 어저께 얘기했죠 여기 버스 아 휴게소 버스 휴게소 주변인데 호텔하고 되게 가까워요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니호텔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썼던 데가 그래도 제일 깔끔하고 괜찮아요 저기 앞에 트럭이 하나 퍼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있네요 자 여기서 다시 저는 호치민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저기 안쪽에 골목에 보시게 되면은 타이안 호텔이라고 있어요 저게 어 오늘은 제가 저쪽에 홀리데 있었지만은 전에는 저 비니호텔을 썼기 때문에 홀리데이 보다 좀 싸요 그리고 안쪽 골목에 있다보니까 이제 나와서 밤에 이제 나와서 밥 먹기가 좀 그래요 어 가로등도 없고 좀 우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류변에 있는 아까 홀리데이 호텔을 쓴 거구요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어 버스가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세움이랑 비슷하죠 베트남에 근데 이제 말이 통해하지가 않은데 말이 안통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유로나저씨들은 많아요 여기에 여기에 교통수단이 되겠죠 추계소에서 점심하고 좀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에요 버스 온 운전기사가 제가 호치민에 간다고 하니까 여권을 달라고 해가지고 어 내려갈때는 차비만 주면 돼요 근데 이제 베트남 동보다는 달러로 달라고 해서 10달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하고 어 차비를 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버스가 위에서 내려왔는지 밑에서 내려왔는지 꼭 확인하고 운전기사 보조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푸농팬에서 호치민 가는 버스는 1시간에 1대 내려오는 거 같아요 어 제가 아까 한 10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아까 버스 한 대를 놓쳤거든요 어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마다 1대 온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잘 안될 응 예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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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조기사한테 줬잖아요. 다시 여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출국심사를 받기 위해서. 버스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서 출국심사를 맡아야 돼요. 다시 또 여권을 걷어요. 이제 출국심사 끝났습니다. 다시 또 버스 저렇게 또 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약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앙이 que지기사 신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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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이제 베트남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땅이에요. 베트남 땅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요. 하도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캄보디 땅은 아직까지 불편했는데 베트남 땅은 되게 편합니다. 제 고향 같아요. 여기서 뭐 86년 살았습니다. 고향이죠. 입국 장소예요.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내려야 돼요. 이렇게 짐을 갖고 내려요. 왜냐하면 짐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도 베트남도 갈 때는 다 조사하더라고요. 그쵸. 여기 앞에 바라보이는 데가 캄보디야죠. 아까 버스 내린 게 다시 여기 와 있죠. 이걸 타면 돼요. 이제 입국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입국 심사가 이렇게 나오는 곳이고요. 여권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여권을 거치면 이제 집으로 가야죠. 3개월짜리 받았습니다. 1월 22일까지 비자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결혼비자 5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간보기아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까다로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호적이 호치민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으면 3년짜리 안 나가고 3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